비벗을 이용해서 영어 공부를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? 재밌게 하시는 것 같고 영어랑 슈퍼주의를 배우고 있어요 또 이런 비벗이 와서 자매 영어 잘하잖아 그런데도 그래? 네 더 잘해요 더 잘해야죠 미국에 살다 왔잖아 그런데도 그래? 오늘 인외론도 다 알았어? 네 인외론도 적을 수 있잖아 네 할 수 있어요 비벗을 하니까 더 재밌었어요? 네 그 친구들과 혁신도 주시고 오 잘했구나 얘들 다 끝났는데 자기 혼자만 계속 하고 있어서 물어봤어요 아 네 또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비벗은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네 5학년인데도 재밌다고? 네 뭐가 재밌는데? 다 알아요 비벗을 쓰는 거 아 그래요?